원영이는 게임 말고 이제 또 다른 걸 잘하잖아요 저 뭐 잘해요 언니? 그러게요 먹는 거 먹는 거 잠시만 아니 나는 원영이가 지금까지 언니들이 있어서 리액션이 좀 좋은 줄 알아요 그래서 소파에 앉아서 없는 척하고 원희가 먹는 거를 모르게 해봤어요 와 수박 짱이다 수박이 너무 맛있어 근데 원희가 혼자서 집에 먹는데도 막 와우 와우 컷 ket create now 오우 확실히 외국언니 느낌이 훨씬 있어가지고 야 so many gashers 외국언니 외부가 살짝 있어요 예.엘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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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엘멘?